우리나라 IT 인재들은 모두 판교로 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다 판교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조선 분야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부산으로 진출하면서 부산이 조선업계의 판교가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계열사인 한화 파워 시스템이 부산에 200명 규모의 선박 솔루션 사업센터를 신설합니다. 고압 가스 압축기 등 에너지 장비가 전문이지만 한화가 옛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새 영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부산의 선박 솔루션센터는 기존 선박의 유지, 보수, 개조 등 선박 운영 원스톱 서비스를 맡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을 지원하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처럼 한화우션과 시너지를 노리는 건데 그 둥지가 부산이 된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200명 규모의 R&D 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겠다고 한 지 두 달 만에 경쟁자 한화까지 온 것입니다. 그만큼 동남권 조선산업이 필요로 하는 R&D와 IT 인력 구하기가 수도권보다 부산이 더 유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한화연구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삼성과 한화에 이어서 더 많은 R&D 센터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까지 나서는 지산학 협력도 한화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리조선은 이곳 영도나 사하에, 조선 기자재들은 녹산 등 부산 전역의 공단에 강점을 가진 만큼 선박 솔루션에 부산 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많습니다. 부산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서 조선업계 판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기입니다.